11기 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아비암이라는 참 생소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분의 기록인데 기록이 굉장히 짧아요. 또한 통치 기간 역시 짧습니다. 한 3년 되죠. 통치 기간만큼이나 이분의 통치에 대한 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어머니의 혈통에 대한 이력입니다. 이 어머니의 혈통의 이력이 유독 강조가 되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물에 대한 속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아니겠으나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부분을 반드시 발견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정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아주 평온한 표정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발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분명 아비암이라는 왕의 기록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윈 얘기가 더 많아요. 이거 발견해보지 않았어요? 분명 아비암에 관한 기록인데 왜 다윈 얘기를 더 많이 썼을까?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힌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너바세아들 여로보암 왕이 열여덟째 해에 앞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연대기가 기록이 되죠? 이것은 그저 역사를 기록하는 한 방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여덟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목의 혈통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앞을 좀 보십시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소개됐는데 이름이 마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여러분 아비살롬이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압살롬은 여러분 기억 속에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거스려서 광야로 내쫓고 왕궁을 차지한 끝에 끔찍한 폐륜적 행동을 역사의 기록에 남긴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딸이 마아가라고 있었는데 그 마아가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비암의 누구죠? 어머니예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의 얼개는 공연이 칸이 남았으니까 쓰는 기록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오늘 이 왕에 대한 왕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말하고 싶은 저자의 깊은 의도가 이 기록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선 결론을 좀 유보하고 2절을 마저 읽어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기억하십시오. 3절은 뭐냐면 이 아비암 왕에 대한 신학적 평가입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신학적 평가예요. 역사관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가 아니라 이 책이 어차피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의 형태는 빌렸지만 성경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록은 신학적 평가로 볼 수밖에 없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왕도 아버지 르호보암이 걸었던 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탑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 여러 장을 걸쳐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폐륜적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로 점철되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면 유다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이 윗대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아비암까지 별 다를 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걸 이제 세상 말로 도진개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실 죄의 역사요.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3절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타윗을 이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비암이라는 왕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 타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볼 때는 우리 생각에 타윗과 대비시킴으로써 타윗은 좀 괜찮았다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늘 우리가 솔직히 얘기했지만 아니 타윗은 그러면 나 안 나아요? 타윗은 괜찮았습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 걸려드는 것만 해도 끔찍한 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왜 성경기자는 이렇게 하필 대비시킬 왕이 없어서 타윗을 대비시켰을까? 타윗은 아시는 대로 가늠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왕이에요. 어떤 죄보다도 악한 죄를 역사에 흔적으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대비시킬 왕이 없어서 타윗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다? 이게 비교가 되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윗에 대한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저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윤리적 비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적 행위의 비교가 아니라 타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지점을 지금 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4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소개를 하면서 3절 마지막에는 타윗을 온전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아비암은 타윗처럼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대비적 표현으로 봐서 타윗은 온전했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타윗은 온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왕인데 왜 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으며 4절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다윗 때의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안이 차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이제 전쟁도 끝나고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참 평화로운 시대를 맞은 겁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들어앉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나무로 지은 좋은 집에 안연히 거주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괴는 장막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괴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면서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신탁한 내용입니다. 7절을 잘 보시면 12절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 뭐 내가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고 됐다. 난 그런 거 너한테 원한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것은 사실상 오실 그리시도를 암시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세워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 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다윗의 씨가 오실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이룰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집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다음 절 14절 다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 보통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초기 설정을 합니다. 다 항목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초기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초기 설정을 했어요. 너하고 나는 부자 지간 이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세요. 내가 14절 다음 부분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다위세의 몸에서 태어날 왕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참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왕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시퍼렇게 확인을 하듯이 계속 죄에 반복된 역사예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하려니와 징계하려니와 이 징계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떤 차원에서의 무시무시한 얘기냐 하면 히브리서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 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징계라고 쓰인 헬라 단어가 파이 데이 아니라고 썼어요. 그 말은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뜻이에요. 체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두 대 맞아. 이건 체벌이에요. 말 그대로 포니시먼트 그런데 성경의 개념의 체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은 이상은 네가 진짜 아들이 될 때까지 이제부터 너를 묶어놓고 깎아내고 빚고 만들고 비비고 잘라내서 내 아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고집과 지독한 사랑의 의지가 이 기록 속에 이 표현 속에 담아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무엘하 다위세계 하신 겁니다. 네 귀에 태어나는 수많은 여랑들이 네 시들이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만들어내고 야 말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포기란 내사전에 없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 얘기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되게 한다. 되게 한다. 훈련소 들어갔더니 훈련복을 받았는데 옷이 너무 커요. 그때 제 몸무게가 58kg 였어요. 지금보다 10kg 적었어요. 거의 웬만한 여자 몸무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하랑 전부 피복게 들고 가가지고 옷이 너무 크다고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험한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가 갖다 맞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얻어맞을까봐 그걸 들고 돌아와서 어벙한 옷을 입고 훈련을 마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맞더라고요. 원래 훈련 받을 때 쪄요. 참 신기하죠. 빠질 것 같은데 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신 바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선착순 시켜갖고 꼴찌 야 넌 안되겠다 집으로 가 그런 법 있나요? 질질 끌고라도 목적지에 끌어다 놓습니다. 뒤에 앰블러스 쫓아가면서 수통에 물 부어가면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끌어내는 게 군대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아들 삼은 자기 백성은 참모습이 나올 때까지 끝장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음 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일찍이 다위세계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고집과 지독한 사랑과 그의 신실과 성실하심이 옹골차게 녹아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아비암 이라는 왕의 거듭되는 실패와 죄악 속에서 다시 다위세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시퍼런 복음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사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러분 등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깜깜함 속에 길이 없을 때 길을 찾을 때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여기가 길일까? 여기가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다 저마다 인생은 나름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등불이에요.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찬빛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등불은 뭐죠? 예표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이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참 모를 기록 하나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암시를 줍니다. 뭐냐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이의 일 외에는 외에는 이라는 말은 거대한 표현이라는 표현을 어느 학자가 했더라고요. 여기에 쓰여진 뭐뭐 왜는 이 왜는 이라는 말은 우리 인류가 맞닥뜨릴 반전을 가져오는 거대한 표현이다. 오늘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 외에 우리아 일 외에 입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인생사의 흑역사를 기억해 하는 인물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는 그 유명한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자 이 바세바를 솔로몬이 범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오늘 문맥적 고려를 위해서 축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온 나라가 최고 절정기를 맞이할 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죠. 이제는 나라 실력이 컸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전쟁의 선두에 서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컸어요. 그런 연유로 다윗은 궁궐에 남아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잠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어요. 그러다가 못 볼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다윗의 영이 기울어진 상태라서 거기에 그냥 눈이 꽂힙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죄를 도모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특징은 그 죄가 도모되어지는 가운데 계속 여러 사람이 심부름을 합니다. 들락달락 그래요. 왜 그 사건은 그런 얼개를 걸어놨을까요? 누구도 어느 권력도 다윗의 절정에 있는 권력을 제어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인을 데려와 보니까 성경 기자가 무서운 기록 하나를 슬쩍 끼워넣죠. 부정한지라. 그 말은 뇌위기 용법 표현이에요. 여성들의 생리기간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윤리성을 고발하기보다는 사실상 죄란 얼마나 지독한가 죄란 놈이 우리 영혼에 착근이 되면 얼마나 끝장을 보고야만 악한 것인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설치작업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부하 하나가 슬픈 소식을 하나 갖고 와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웬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자기 죄가 들통이 나게 생겼으니까 더 악한 죄를 도모합니다. 우리 아를 결국에는 최전방에 가장 험한 전투지구에 배출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우리아는 운명을 마감합니다.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을 해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피 한 방울 붙이지 않고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터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아 일 외에는 이것은 다윗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흑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스토리의 결말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느 날 라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죄를 무섭게 지적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악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두 가지를 직면하게 되죠. 와 인간이라는 본질이 그냥 죗덩어리구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후 쓴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인간은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눈이 개안이 돼서 영적인 경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구나. 혁명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가 필요 없다는 바로는 무시무시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 재단의 운명을 거두실 이스크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백한 시예요. 이것이 우리아 사건을 정점으로 한 다윗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암의 열왕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이 사가의 의도는 뭐냐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것도 기록의 팩트대로라면 아니에요. 그는 또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성경에 기록되죠. 이제는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달라진 건 그거예요. 이제는 무너져도 부서져도 자빠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죗덩어리 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서져서 무너져서 깨져서 오늘도 철철 가슴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의 자비가 없이 설 수 없는 빈손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여기 온전하다 정직하다는 말은 그런 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다윗이 인간적으로 변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 변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들 많이 있는 세미나에 가서 첫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라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니요! 큰 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면서 아니요! 그래요. 그분은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깜짝 놀랐어요. 안 변해요. 하나 달라지는 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겸손한 척도 하지 마시고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인간의 겸손한 게 거지 같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저 자기 공명심과 자기 의의가 아주 혐의한 기술로 들어박혀 있는 것 뿐이지 뭔 인간이 겸손합니까? 저서부터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교만하세요. 내추럴하게 아주 그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막 고개 들고 주체할 수 없는 잘난 때문에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자루 속에 송곳이 언젠가는 삐져나오듯이 그냥 내추런하게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저게 자랑하시고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너무 내가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거 들어주세요.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훨씬 피자 은혜가 됩니다. 그 꼬라지를 보면서 내 꼬라지를 이해하게 되고 눈물이 나도록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처절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징계와 함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죄 없는 걸 해줄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럼 십자가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자리예요. 거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입맞춤한 자리입니다. 바세바가 잉태한 아기는 죽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이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이 본문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루어보암과 구원하시고 용서 그리고 또 어떤 대가를 다시 지불하는가 끔찍하지만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11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훗날 압살롬 이라는 오늘 아비암의 어머니의 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고 텅빈 궁궐에 진입해서 3회 헐라 16장에 보면 너무도 끔찍한 짓을 저질립니다. 띄워주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 물이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 하니라 고대 시대는 전쟁에서 진편은 또 이긴 사람은 그 진 적장의 아내들을 빼앗아다가 완전한 승리를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해요. 사실상 저 행위는 윤리적 타락을 넘어서서 정치적 퍼포먼스 입니다. 이제 이 왕국은 온전히 내 것이다. 이걸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이면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이 인간의 병든 죄와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여기에 거론한 걸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신실하신과 성실하신과 그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비암의 이야기인데 아비암의 이야기는 달랑 두 줄밖에 없고 전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깊은 사랑과 아픈 사랑을 말씀하고 싶어서 입니다. 오늘 가을을 눈앞에 든 우리 모든 사미래의 성도들이 이 참 좋은 계절에 이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을 끌어안고 가을만큼이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순종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